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위원장이자 서울 동대문을 국회의원 장경태입니다. 이번 주 청년위크를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청년사다리법 6탄 세대공존법 대표발의 기자회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기자회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위원장이자 서울 동대문을 국회의원 장경태입니다. 청년기본법 통과 1주년 기념 청년위크를 맞이해 청년법안 시리즈를 발의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사다리법 4탄 청년금융사다리법 5탄 모병제사다리법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오늘은 사다리법 6탄 세대공존법을 발의합니다. 우리나라는 건국 이후로 압축적인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성공시킨 역동성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동성은 세대 간 정치, 경제, 문화 경험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고 시대별, 계층별, 세대별 갈등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처럼 우리 주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은 취업과 주거, 중장년층은 노후준비와 자녀교육, 노년층은 건강 등 세대별로 다른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및 예산 집행은 여전히 일률적이며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제도적 한계에 대한 세대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세대 갈등은 대체로 상호 비방으로 이어지는 등 악화 일로를 걷기도 합니다. 세대 간 갈등의 고리를 끊고 세대 공존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저는 세대 공존법을 발의합니다. 세대 공존법은 세대 공존의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대 공존의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대통령 소속 세대 공존의원회를 설치하고 세대 갈등을 유발하는 행정 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권고 또는 의견 표명, 세대인지 지수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연구 발주, 세대인지 예결산 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세대 공존의원회는 설립 취지에 맞춰 위원 구성 시에도 연령별로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세대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세대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세대 간 갈등 완화 및 세대 공존의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는지를 평가하도록 하는 세대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세대 간 화합과 통합이 필요합니다. 세대 공존을 위한 사다리법은 우리 사회가 세대 갈등과 반목을 극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위원장이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서 성별, 계층,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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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